골픽해야지 골픽해야지 흔히 날뻔했네 방금 빌됨 더 맞음 빌됨 더 맞음 빌됨 빌 sú devotees 깔 owned 잘 moins 불쌍 빌됨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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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령 잡을 건 있어야 하니까 뭐야 뭐야 징끈 격돌 철단 영승천 소돌 갓풀기 VS 타지리가락 재물이다 재물이라고 재물이야 재물 강타 지우면 성급함 쓸 수 있지 않을까 거 거나 딴딴하네 아버지 것을 아니? 사실 야들야들 하는 타락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타락 백은 아니지 않나? 이사회생으로 태우는 거니까 이사회생으로 태우는 거니까 와 꼴피겠습니다 트롤라배도 애매하네 예예예예 예예예예 호호호호호 유물 없으면 힘들지 않나?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와 이거는 이거는 상점 가야겠다 발이 나오면 깨는 건데 상점에 먹을 거 많다 주판도 좋고 주판도 좋고 관도 좋고 관도 좋다 관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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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의미있음? 뭐 안지우는거보단 지우는게 낫겠지만 아 이거 의미없다 2-4놈만 때려 나왔다 몸박 맛없어 안먹어 아니 소비지어서 뭐하냐 아이고 의미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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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설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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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아마바도 아 아 아 이거 드로잘나서 겨우 살았네 그런데 갑자기 가지가 나타나서 뿡뿡뿡뿡님 사사개월 구독감사님 고맙습니다 뚜덜덜덜 Neden? 요리 transportation 반번 걸렀나 2번 걸렸나 암튼 거르기 걸렀어요 하이 VL5 아크리스는 무기 파워탈 나뭇가지 몸봉 아우 개같은거 아우 쓰레기 게임 지금 뒤졌어 뒤졌어 괄호님 아이언클레드는 원덱을 집어야 승천을 잘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승천팔인데도 자꾸 막혀서 뭘 집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라기요 바라기요 1 2 2 2 8 1 5 5 7 4 7 승찬 날들띠는 몸박은 그냥 집어도 밥값 하지 않나요? 타락 집요셈 타락 타락 집요셈 타락 집요셋 기술 아 아 아 아 저는 아 동일 다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놈의 벽돌은 왜 이렇게 많아? 벽돌이 복사가 된다고... 10턴 시한 후... 가락 갈... 지겠는데... 솔직히 똥대기 민정 어인정... 가지 타라? 이거 완전 똥대기 아니냐... 뭐 그런걸 써... 이게 바로... 음성인식 게임...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세요... 음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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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타락... 내 타락... 내 타보... 내 타보... 내 모든 것... 이상한 데서 안 터질려면... 최대 체력... 꾸준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케르벨... 케르벨... 어둠의 포옹... 어포가... 필요하긴 한데... 뭔가 살려니까... 마음에... 안드네... 다음 상점에... 더 좋은거 나올수도 있으니까... 참아봐야겠다... 더 좋은... 병 속에... 병 속에... 폭풍... 왜 안나옴... 아하... 뭐 낚일까... 혼자 가기엔 위험해요... 콜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내가 위험한거랑... 골드 주는거랑... 무슨 의사한거냐... 뻔... 뻔하구나... 왜omination... 운 Christie... 그 중... prosecution 없어졌는데... Felipe... 아야됨... 무 dane가... 무슨 일은... 그 중... 뭐...? 그 중... 무슨 일은... 왜이렇게... 그 중... 아... 그 중... 울울울울울울울 아니다 호시각 락댐 쫄보처럼 연막탄 들고 가야지 락댐 락댐 이 게임 좀 하다보면 졸만함 한두번 속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번 속는게 아니기 때문에 락댐 하나 더 아크라 또 먹냐 아니 희생충 당하면 손해 아닌가 일단 컷 빠른 구충자 볶음이 빠른 구충자 와아 빠질이 속가락 나이스 나이스 세력 나 수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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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안먹어 귀찮아 이제 이젠 귀찮다 아 뭐야 꺼져 꺼져 인마 아잇하잇유 요정벌이기 바로 컷 아휴 후원감사합니다 아 진짜 때리기 애매하다 어 스파게티 맛있고 날쓰그 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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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알 지금 주보고 앉아있네 도너데카가 상트이상 넣는거 너무 호감이고 호감도넛 도넛이 아니라 치즈방석 아니 진끈은 정말 AI가 있는게 아닐까 진끈은 정말 AI가 있는게 아닐거 아슬아슬한거 아님? 아슬 요정 차이로 심장한테 죽었으면 좋겠다 큐큐큐큐큐큐큐 그런 생각만 할게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몹시 영채가 얍 음이 요미 왜 이렇게 약한? 호식각 까마귀고기 정백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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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시병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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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뎀 정도는 맞아준다. 장화수는 아이언클래드. 장화수는 아이언클래드. 아 모르는 짓다. 아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저거 왜 안뜬? 타락 첫 턴이다. 배치워다. 타락 첫 턴이다. 타락 첫 턴이다. 타락 첫 턴이다. 타락 첫 턴이다. 타락 첫 턴 이렇게 안나오면 질 수 있지 않나?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매우 낮은 확률로. 낮은 확률인데 걸리면 죽는다는게 꼽지. 이렇게 갓겜. 갓겜. 타락 첫 턴이다. 이겼다. 철힘킬. 99 체력. 쓰릉. 오지또락. 오지또락. 가지 왜 이렇게 잘나오지 요즘에? 가지. 가지 요즘에 진짜 많이 먹음. 전에 하루 사가지 한 적도 있었고. 하루 사가지는 진짜 뭐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희귀유물이 그렇게 많은건 아니니까. 맨날 본거 또 보기는 하지. 석세 달력 이런거 맨날 먹잖아. 이리와 함께. 1,2,3,4,5,7,7,7,7,7,7,7,7,7,7,7,7,7,8,7,7,8,7,8,7,8,9,8,7,8,8,7,7,7,7,7,7,8,8,7,7,8,7,8.